스포츠는 더 이상 선수들만의 일도 경기장 안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 집 앞 골목 혹은 도심의 거리 바닷가 다리 위 어디에나 존재하는 일상자 라이프 스타일 이제 그것은 완벽한 퍼포먼스의 도구인 동시에 그 자체로 하나의 룩이자 스타일이어야 한다 이것이 휠라가 바라보는 2013년 지금 이 시대의 스포츠 스타일, 퍼포먼스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기를 당신도 휠라처럼 Never Give Up 휠라